안녕하십니까. 어느 쪽에 어디? 이쪽에. 이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우리. 감사합니다. 와, 저거구나. 브라인 더 멋있게 돼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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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인가봐. 오우. 아, 이 노래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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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마워. 최연아, 뭐야. 약간 더 이상해.. 안녕하세요! 시스템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버틴 곡에 가는 길이 막히나 봐..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걸 MBC 전3시에 찍고 있는 중인 거예요. 지금 찍고 있어서요. 여러분들도 이제 전3시에 나올 겁니다. 출연 괜찮으세요? 출연 괜찮으세요? 출연 괜찮으세요? 출연 괜찮으세요? 그럼 저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웨이팅 한번 외쳐도 될까요?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웨이팅 할까요? 옛날 방송 같다는데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웨이팅 3, 2, 1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웨이팅!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